1부에서 계속 됩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4만 1천 원이에요. 일주일쯤 걸려요. 그럼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4만 1천 원이에요. 일주일쯤 걸려요. 4만 1천 원이에요. 일주일쯤 걸려요. 소포를 붙이러 왔는데요. 옷이 있어요. 프랑스로 보낼 거예요. 비행기로 보내면 얼마예요? 그럼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소포를 붙이러 왔는데요. 프랑스로 보낼 거예요. 비행기로 보내면 얼마예요? 그럼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소포를 붙이러 왔는데요. 안에 뭐가 있어요? 옷이 있어요. 어디로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실 거예요? 프랑스로 보낼 거예요. 비행기로 보내면 얼마예요? 4만 1천 원이에요. 일주일쯤 걸려요. 그럼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일주일쯤 걸려요. 그럼 비행기로 보내주세요. 일주일쯤 걸려요. 그럼 비행기로 보내주세요.